안녕하세요. 수비대통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힌템은요. 쌈! 뮤즈텍 페달 빅버튼입니다. 뮤즈텍에서 플라스틱으로 나온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까요? 얘는 다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새로운 페달 컨트북 솔루션이라고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솔리드 알루미늄 재질의 이펙터 페달 스위치용 버튼이고요. 대부분의 페달에 장착되어 있는 10mm의 헤드가 보통 페달에 장착이 되어있어요. 이런 폰스위치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는 특이한 점이 무게감도 있으면서 그리고 세 곳에 이런 렌치로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렌치는 같이 들어있진 않지만 보통 기타 치시는 분들 이런 렌치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장착을 한 다음에 렌치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네, 조여주시면 페달에 딱 맞물리게 딱 되어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페달 폰스위치가 좋은 게 그냥 이거 없이 발로 밟으면 다른 노브를 건드리는 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또 내가 정해놓은 그런 톤이나 아니면 그런 값이 변형이 되는데 얘는 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딱 밟았을 때 다른 노브를 전혀 건드릴 걱정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되게 심플하지만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얘는 하나에 9,000원이고요. 지름 전체 2.8cm의 커다란 사이즈여서 밟기도 편하고요. 견고하게 제작이 되어있어서 밟거나 했을 때 안정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뮤즈텍에서 나온 빅버튼 여기 색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검은색, 실버까지 여러분들의 구매에 맞게 색깔 고르시면 되겠고요. 가격은 9,000원. 하나 장판에서 여러분들의 톤 조작에 발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뮤즈텍에서 나온 빅버튼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뮤즈텍에서 나온 빅버튼 뮤즈텍에서 나온 빅버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